안녕하세요. 부재된 뮤직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나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3일 저녁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2023년 2월 3일의 KRX 증시 브리핑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80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증감률 보시면 플러스 0.47% 상승했습니다. 거래대금은 7조원 정도 거래됐고요. 그리고 코스닥 보시면요. 766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됐고 증감률 보시면 플러스 0.28% 상승을 했죠. 그리고 거래대금은 한 9조원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코스닥은. 그리고 선물 보시면요. 코스피 200은 플러스 0.29% 상승했고요. 코스닥 150은 플러스 0.32%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이로써 3일 연속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4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전일 해외 증시 강세에도 장 마감 후 발표가 된 기술주 실적 부진 및 중국 증시의 하락 등의 역량으로 장 초반 보았권 등락을 보였습니다. 오늘 그런데 장 후반 전기 전자주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상승폭이 확대돼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업종 동향 보시면 업종 간 차별화가 있었고요. 대중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업이 플러스 2.5% 상승했고요. 의료정밀은 2% 상승. 음수 장비는 1.6% 상승. 음식료는 1.2% 상승했습니다. 주요 투자자별 동향 볼게요. 매수는 외국인이 했죠. 그리고 그 반면에 매도는 기관과 대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 측면에서 보시면요. 단위는 억원인데요. 전기전자는 3,048억 원. 운수장비는 1,254억 원. 금융업은 767억 원. 보험업은 194억 원.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현물 보시면요.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 보험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 외에 기관, 금투, 투신, 연기금, 개인까지요. 매도를 했네요. 프로그램 매매도 있었는데 차익이 마이너스 119억 원. 비차익은 4,341억 원이었고요. 평균 베이시스는 1.09포인트, 이론가는 1.11포인트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시면요. 전일 나스닥, 나스닥이 3% 이상 상승했죠.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굿둥이 해도 기술주 실적 부진으로 장초반 하락세를 보였죠. 그리고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4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고 합니다. 요 근래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분위기가 좋죠. 이럴수록 어떻게 보면 이면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정이 나올 때쯤 됐구나라고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교정이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또 있는 거거든요. 그나마 어제보다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요. 그리고 업종별로 보시면 통신 서비스가 8.8% 통신 방송이 6.6% 방송 서비스가 5.7% 상승을 했고요. 투자자 보시면 매수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고 반면에 매도는 기관이 했습니다. 선물 보시면요. 외국인, 금투, 보험, 연기금, 개인까지 모두 매수를 했고요. 반면에 기관이나 투신, 매도를 했죠. 원하는 3일 만에 약세를 보였고요. 국제유가는 2일 연속 하락을 했죠. 원달러 환율 보시면 1229원이었고요. 그리고 유가 증권, 유가, 브렌트유, 국채 3년, 국채 10년, US 10년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 다운은 34,054포인트로 0.1%가 하락을 했죠. 반면에 나스닥이 오랜만에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12201포인트로 무려 3.3%라 3.3%죠. 상승했죠. 그 다음에 독일 닥스도 플러스 2.2% 상승했고 호주도 상승, 일본의 니케이도 상승 반면에 중국, 대만, 홍콩은 아니군요. 중국, 홍콩은 하락을 했고 반면에 대만은 0.1% 미미하게 상승을 하긴 했네요. 그리고 이어서 공매도 데일리 브리프 보겠습니다. 핵심 브리프인데요. 시장 상황은 2월 3일 장 종료 기준으로 공매도 거래대금은 4,320억원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2.54%이고요. 전 거래일 대비 약 428억원 감시했다고 합니다. 시장 조치 상황 보면 2월 2일 기준으로 공매도 과일 종목 지정 한 건 코스닥 셀리버리가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없었죠. 시장별 공매도 현황 보시면 코스피는 거래금액이 3,415억원 코스닥은 거래금액이 905억원이었습니다. 투자 주체별 공매도 비중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간이 역시 공매도 비중이 높고 개인은 그에 비하면 진짜 작은 공매도 비중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한번 보시면요. 코스피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생활건강,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케미칼 순이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SM, 바이오니아, 에코프로비엠, LNF, 아프리카TV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피, 아모레지, 호텔실라, 롯데케미칼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서울반도체, 아프리카TV, 이오프로우, 워닉IPS, 빈선ENT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잔고금액 상위 종목 보시면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HMM, 셀트리온, 아모레퍼시픽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 LNF, HLB, 셀트리온헬스케어, 에코프로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가열종목 지정현황도 보시면 코스닥, 셀리버리가 있죠. 유가증권, 코스피는 없고요. 여기까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3년 2월 3일 KRX의 증시를 말씀드렸고요. 코스피는 2480선에서 포인트 마감했고, 코스닥은 766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3일 연속 상승했고, 코스닥은 4일 연속 상승했네요. 그리고 코스피는 전일 해외 증시 강세에도 장 마감 후 발표된 기술주 실적 부진, 이 부분이 안 좋은 상황이죠. 부진 및 중국 증시 하락 등의 영향으로 장 초반 보았건 등락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장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전기전자주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폭 확대 마감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코스닥 보시면요. 전일 라스닥 급등에도 기술주 실적 부진으로 장 초반 하락세를 보였으나,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4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었고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열심히 오늘 하루도 살아갔습니다. 공부도 더욱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 너무나 부족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인사이트 드리기 위해서도 이렇게 공부하고, 그리고 이렇게 증시브리핑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